전남 해남군 대표 축제인 해남미남축제가 2023 전라남도 대표 축제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 대표 축제는 지역 축제 육성 및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내 시군 축제를 대상으로 축제 현장 평가와 전라남도 대표 축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종합해 선정됩니다. 해남미남축제는 해남에 풍부한 농수산물을 이용한 해난만의 특색 있는 먹거리 축제로 지난 2019년부터 두륜산 돌입공원 일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전면 대면 행사로 진행된 지난해 축제에서는 읍면 뽐내기 퍼레이드, 세계인과 함께하는 515 김치비빔과 2022 닭장떡국 나눔 등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과 국민과 관광객들이 함께하는 대동 한마당 축제가 개최되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축제 개최 직전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축제를 일주일 연기하는 어려운 여권 속에서도 전 행정력을 동원해 현장 중심의 선도적이며 적극적인 대응으로 안전축제의 기준을 제시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내외 뉴스 통신 이범룡입니다.